내 이름은 김창식 친구들과 여행 중 배가 전복돼서 무인도에 갇혀버렸다 살아남은 건 나와 10년 지기 소꿉친구인 저 녀석분 뭘 꼬라고? 뭔 개소리야! 꼬라보기 누가 꼬라봤다고!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지랄이야! 생리하냐? 어째서... 뭔 저딴 당연한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냐? 이 새끼 왔구를 좀 보셈 진짜 너랑 무인도에 단둘이 갇혀도 절대 여자로 안 보일 듯? 음 나도야 비오진아 진짜 무인도에 갇히니까 저 녀석이 여자로 보이는 건데 아우씨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야 왜 자꾸 쳐다보냅니까? 나 좋아하냐? 뭐? 내가? 너를? 아 너 어이가 없어서 아님 말고 아우씨 더럽게 뭐하는 거야 미친년아 그래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저 새끼한테 먼저 들이대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그 저 녀석이 나한테 반하게 만드는 수밖에 뭐하냐 너? 보면 모르냐?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 일단 불이라도 피워야지 음 그래? 어떠냐? 이 몸의 남자다움이 빌보니까 이거 진짜 불만 피우면 무조건 넘어온다 나 기다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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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인도에서 살아남기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됐었는데 아우씨 진짜 개못하네 나와 봐 등신아 니가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이거 진짜 개빡세 아니 이걸 못해서 그 연병을 떨고 있었던 거야? 맞아 그러고 보니 이 새끼 예전부터 몸으로 하는 건 뭐든지 나보다 잘했었지 어릴 땐 분명 그거 때문에 개짜증 났었는데 식음은 왜 이렇게 듬직해 보이는 거지? 아니 아니 반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반하면 어쩌자는 거야 자 불은 내가 피웠으니까 니가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어? 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바로 그거야 사냥이야말로 남자다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런 극한 상황에서 먹을 걸 한가득 들고 오면 안 넘어올 수가 없지 딱 기다려 이렇게 잡으면 대자가 생겨 졸라 카리스마 있어 저러니까 남자들이 뻑이 가지 자 양심 있으면 손질은 니가 해라 아직 아직 기회는 있어 여자들은 요리 잘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기 마련 이걸로 진수상찬을 차려가면 무조건 넘어오게 돼 이 말 어쩌지 일단 기절부터 시켜야 아니 이 새끼는 고기 손질을 하라 했더니 뭔 시발 애물을 처하고 있네 아 고마워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가서 좀 쉬고 있어 아 됐어 새끼야 또 뭔 사고를 칠라고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나와 시발 아니 아니 진짜 내가 안다고 미치겠네 이 새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지 저기 좀 비키지 그래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다고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진 않겠어 저, 저기 사실 나 아, 아, 민전자분 계십니까? 전환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들리시면 대답 바랍니다 고, 고조대? 야씨 살았다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... 와, 시발 깜짝이야 채, 거의 다 넘어왔는데 뭐, 뭐? 뭐, 뭐야 저 사람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? 아마 생존자가 아니라 우호적이지 않은 원주민이 뜻합니다 예, 여기인 생존자는 더 이상 없는 건가 어쩔 수 없군 우선 다른 쪽을 수색하러 가지 예, 선장님 어, 뭐야 목이 왜 이리 아프지? 일어났냐? 혼자 아주 자빠지고 기절하고 연병을 떨더라 어, 뭐지? 분명 구조선이 왔던 것 같은데 구조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꿈이라도 꿨냐? 헛소리 그만하고 아프면 좀 더 누워있어, 새끼야 응, 미안해 오늘은 하루 종일 신세만 지내 한심하게 쉬리 뭐, 됐어 둘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간 구하러 올 테니까 안 그래?